아유... 아유... 뭐야? 뭐야? 너 남자친구 있어? 뭐? 나 어떻게 생각해? 너 지금 뭐하는건데? 고백 고백? 별로야? 아니? 아니 이게 아니라 아니 그냥 그냥 좀 당황스러워서 왜 사귀는건 부담스러워 아니 왜? 왜 너가 나한테 고백을 그럼 일단 친구 이상으로 정리하자 난 정리가 안되는데 누가 그러던데 너랑 나랑 잘 어울린다고 야 야 말이 하지? 야 걔가 너한테 그거 말했어? 나한테 관심은 있었다는거야 어? 아니 그건 그럼 해보는거다 뭐를? 연락할게 어? 야 야 뭐지? 갑자기? 아 아 너무 무리했나? 발목이 에휴 다리 부근거 봐라 운동 안한다며 대학은 가야될거 아니야 삼촌 맞아요 대학도 좋지만 몸부터 살해라 응? 몸이 중요한거다 삼촌 우리 걱정은 안해도 되니까 삼촌은 제발 여사친구 좀 만나 나 우리 삼촌 진짜 걱정난다니까 저러다 평생 혼자 살까봐 헐 또 헤어졌어요? 에휴가 이놈의 집안은 비밀이란 게 없어 비밀이 나 진짜 헤어졌어? 응 자 됐어 어린이들 잘 쉬다가고 결제했지마 우와 몸만 오라매 이제부터 받을거다 우와 취사해 왜 뭐야 뭐야 왜 이주하라가 이주하라지? 와 뭐냐? 야 저 윤건이랑 썸타냐? 말도 안돼 왜 그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라고? 인건이는 1년만에 안거야 누가 자기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같은 학교 같은 반이 되고 나서 안거지 자신의 마음이 그리고 들은 마침내 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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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그 정도 울리는 있거든? 진짜 아니라고? 절대 내 봐. 야, 근데 너 표정이 왜 그래?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그럼 윤건이 왜 이런데? 너한테 왜 물어. 윤건이가 저렇게 나올 때 기회를 잡으시라고요. 괜찮다. 잡을까? 응. 아휴, 됐다. 야, 잡아야지. 너가 어떤 고생을 했는데, 진짜. 하지 마. 맛있겠어. 난 내 쪽판로야. 이렇게 좀 더. 야. 너 왜 다른 반 여자애들이랑 어깨동무하고 막 그러고 다녀? 내가? 언제? 다 봤거든. 아, 그건 그냥 친구잖아. 아, 친구라서 내가 준 향수도 막 뿌려주고? 야, 이건 진짜 너무했다. 미쳤냐? 쟤네 반에서 윤재범 향수 냄새가 막 난다고. 그래, 뭐죠? 진짜 미안. 몰랐어. 야, 너도 건이가 막. 야! 여기서 윤건이가 왜 튀어나와. 그냥 날 때려. 얘가 때릴 때가 어딨다고 때려. 괜찮아. 아프, 너무 아프지, 이뻐나. 야야. 잠깐만, 나 여기. 목말라? 응, 니아는 이어 냄면요? 넌. 나. 나. 진짜 니들 때리 속이 안 좋아. 난 소화제. 사온다. 알았어, 사올게. 야. 사올게. 사올게, 사올게. 야, 너 그런 장난치면 어떡해. 재범이 순종이라 진짜 사온다고. 정신 좀 차려. 너 방금까지 개빡쳐있었거든? 아, 저렇게 귀여운데 화가 어떻게 안 풀리냐고. 그러면 너도 윤건이 불러. 응. 내가 윤건이 얘기 그만하랬지. 할 거야, 안 할 거야. 우와, 야 오랜만이다. 아, 우리 중학교 때 여기 진짜 많이 왔는데. 그치? 우리 학교에서 인사 좀 하자. 이런 사이 아니었잖아. 비켜. 이 여친 이쁘더라. 우리 반 마리아였나? 야, 좋아서. 너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맨날 만나는 것 같은데. 취향이 같은 건가? 말이야, 건들지 마. 상관없잖아, 우리랑. 왜 상관없어? 아니, 너도 나 신경 쓰지 말고 잘해봐. 나도 잘해볼게, 리아랑. 야! 왜? 자신 없냐? 너랑 여기 다시 오니까 되게 좋다. 우리 여기 앉을까? 응.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못 먹겠어. 맛없어? 이상해? 내가 이상한가 봐. 미안. 그럼 우리 다른 데 가자. 아니. 아니야. 너 안 먹는데 내가 어떻게 먹어. 나 괜찮아. 너 먹어. 불겠다. 응. 먹어 볼게. 진짜. 억지로 그러지 마. 나 그런 사이는 싫어. 미안해. 한 번이라도 내 생각은 해봤어?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. 우혁아. 내가 더 잘하면 안 될까? 좋아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나 부르는 거 못 들었어. 누구래? 무슨 일 있어? 왜 그래? 왜 울어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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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건이 그런 거 처음 봤다고 진짜. 그래. 그러자 그럼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